아유, 왜이래. 아유, 왜이래. 아유, 오빠, 안녕하세요. 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유, 왜이래. 절까지 하고 그런 거지. 그래, 절까지 하고 왜그러냐. 저희는 후배기 그러면 줘서 온다. 아유, 아유, 헤이. 남의 목걸이에다가 진짜. 오빠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? 아니, 내가. 아니, 내가. 몸조 앉아있는, 내가 앉기 전에 앉아있는 거야? 숙이, 숙이. 그렇다고 내가 절을 할 수도 없잖아. 아니, 그래도 너무 건방진, 몸조 앉아있는 건 아니지 진짜. 제가 그거는 조금 결례를 보겠습니다. 그래, 오빠 진짜 오빠 마이너스. 어? 높은 곳에 계셔야 됩니다. 아, 여기? 너무 높지 않나? 높은 곳에 계셔야 됩니다. 이 정도 안 돼서 내가. 그럼요, 저희가. 야, 새우가 잘하네. 저희를 위에서 보셔야죠. 새우가 잘한다. 잘해, 새우가 잘해. 저는 정말 어떤 시대를 관통하는 개그우먼. 이, 이 시대의 대중이 진정으로 원하는. 오빠, 왜 이렇게 사기꾼을 잘 안 했어요? 약간 사기꾼 같아. 전혀 그렇지 않고. 드디어 김숙의 시대. 지금은 김숙 시대. 약간 조금 사기꾼 같아. 아이고, 뭔 소리야. 약간 냄새가 안 나. 아이고, 무슨. 뭔데, 뭔데, 뭔데. 뭘 차려 그래요? 여기 내. 뭐야? 억평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야, 이 시대의 최고의 개그우먼. 아, 예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이미 끝났어요. 근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. 나도 뭔지 모르고. 이미 끝났고. 다 모르는 거잖아.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참여해? 참여해? 자, 자, 아니. 빨리 하죠, 그럼. 같이 하고. 그러면 지금 기분이 좀 울적해가지고. 노래 한 곡을 듣고 싶은데. 뭐. 아, 좋다. 휘성, 휘성, 휘성. 아, 멋있어. 멋있어. 현재까지 1위. 너의 눈꽃에 날 만지던 이 손길 어? 아니 면접, 정신 차려, 언니 아직 안 끊어졌어 아버지! 날 보고 있다면 좀 답을 알려줘 어느 계기에는 노리고 여려, 아직도 감동을 모르고 어? 헷갈려, 아이고, 성님, 동상 형부가 기가 막혀, 호흡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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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혀 오빠 너무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나 제일 먼저 해줘 어느 새끼를 잃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외로워하지는 말 동생이 깊잖아 우리 나의 자체로 잊잖아 나의 자체로 잊어 나의 자체로 잊어 야 이거 누구 좋아지?